와 이게 무슨 쭈꼼입니까? 문어입니까? 와 사이즈 사이즈 와 축하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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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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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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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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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사이즈 좋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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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계속 오고 싶어요. 오늘도 심심한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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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사이즈 좋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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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이동할게요. 오, 사이즈 좋네요. 오, 사이즈 좋네요. 오, 사이즈 됐어요. 오, 사이즈 좋네요. 오, 사이즈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